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부터 지분참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긴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이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막 시작되는 인허가를 다 취득해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박영수 씨가 그냥 약간의 이익을 배분받는 쪽이 아니고 사업 전모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김만배 씨에게 토지 수용 절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주고 그것 외에 아주 초기부터 본인이 지분 투자를 한 초기 투자자 남욱 씨라든지 정영학 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50억 클립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200억 플러스 알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다뤘던 중앙일보 특종이 아니고 2022년 또 1월 달에 이미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2개월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이 고무줄이구나 아마 서민이 이런 사건에 관여가 됐다면 벌써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고 돈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수사망을 다 피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이구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재단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이 될 수 있는 이게 2022년 또 1월 달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어제 이게 다룬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그 유일하게 단독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원조격에 해당하지 뭐 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막 인가를 받아서 시작되는 시점에 5억 원을 이체시켜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시점이 이제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3월에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거의 확실한 사업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초과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걸 알고 나서 2015년 4월 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5억을 송금한 겁니다. 초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억지라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확전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2022년 또 1월 20일 날 많은 신문들에서 공론화된 겁니다. 한국일보가 화천대유 5억을 입금한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업의 초기부터 깊게 간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1년 2개월 전에 보도가 된 겁니다. 서울신문 1월 24일입니다. 박영수 화천대유의 5억 원 제공 김만배를 위한 돈세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2022년 또 1월 20일 날 박영수 화천대유의 5억 송금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이게 1년 2개월 전 기사를 여러분들 특종처럼 해가지고 이게 4월 3일 날 여러분들 다시 보도가 된 겁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미 1년 2개월 전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1월 19일 날 화천대유의 5억 원을 이체해 준 박영수 김만배가 부탁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 2022년도 1월 20일 날 녹화 뉴스 화천대유에 꽂힌 박영수 5억 원 긴만배 50억 정도 줄 생각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년 2개월 동안 이런 맹백한 돈이 건네진 시점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다시피 화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초기 단계 돈이 건네졌음에 불구하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은 그냥 강자의 이익이고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수사망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의라는 게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올바름이라는 것은.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수사 상황 자체를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해야 될 상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국가가 재난이나 위기를 맞았을 때 누가 총을 들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정의롭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 또 1월 22일 1년 2개월 전에 중앙일보가 박영수 화천대유의 5억 송금 대장동 초기부터 간 의혹 기사가 이미 나온 겁니다. 그것이 2022년 또 1월 20일 날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기승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척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분양 대행을 해 가지고.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금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고 외사촌일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이기승 통장에 그것은 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긴만대가 정영학 회계에서 함께 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겁니다. 이기승 씨가 그 돈을 다 먹었냐 이야기입니다. 분양 대행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을. 박영수의 에이전트가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믿을 만한 에이전트가.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 대행 대표인 이기승 씨는 외사촌 동생입니다. 누구의? 박영수 전 특검에. 109억 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109억 원을. 그럼 이게 이기승이 뭐었겠냐 이야기죠. 일부는 먹었겠죠. 상당 돈이 박영수한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사건을 1년 2개월 동안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검찰이고 뭐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수사는 그냥 선택적 수사입니다. 힘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여러분들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탈탈 틀리고 이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국민들이 왁왁거리니까 나중에 마저 못해 가지고 국회가 이런 특검을 하겠다는 게 마저 못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나서서 수사를 하는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하는지 수상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지분을 박영순 첫 특검의 외사총 동생인 이기승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걸 기자가 그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 이름 녹취록을 읽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5억 원을 초기 투자를 했고 이런저런 일을 봐주니까 돈을 50억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박영순 첫 특검에 대한 수익금 지분을 박영순 첫 특검의 외사총 동생인 이기승 씨 통장에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대행사 대표인 이기승 씨는 2019년 김만배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 109억에다가 화천대유의 이름 취직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박영수 씨 딸. 그런 걸 얼추 합하게 되면 뭡니까 백 몇 십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더 찾아내면 나중에 사업이 다 완결 낸 데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게 있겠죠.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오시다 않습니까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5억 원이 사업협약 당시 성남에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이행보조금 79억 3천9백만 원의 일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초기. 아주 초기 투자자라는 겁니다. 사업이 개시됐을 때 한 푼이 여러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본금이 필요할 테니까 이게 성남에 뜰 설립이 자본금 50억이 7월이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3월이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두 사람이 친밀했던 사람 모양이죠.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오래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수원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겠죠. 그 사람들도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원을 받은 거죠. 벤처 투자로 보면 상당하게 투자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미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네요 상당 액수를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대형사 대표인 박영수 특검의 외사총 동생인 이기성 씨가 2019년에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이 이기성 씨한 게 다 들어갔겠느냐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어제 이게 특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앙일보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2022년 또 1월 20일 날 많은 신문들이 다룬 내용이다 이야기죠. 너무나 명백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검찰이 다 그냥 뭉개했다는 거죠. 물론 그 검찰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뿐만 아니고 권력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연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상명하달 여러분들 그런 식의 조직이니까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들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입에 항상 오르네는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2022년 1월 20일 날 이미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고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전달된 돈은 상당 액수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형을 독점한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승 대표한테 이미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김만배 씨가 수환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검찰에서 오래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투자자로 아마 부탁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